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, 이놈들이 뭐라 짓을 수 있겠네. 오해, 돈 마시면서 그런 걸 내놓은 거. 아, 이놈. 오해, 신난다. 그러고, 나 진짜. 뭐 있어. 뭐, 뭐야. 뭐, 뭐, 잡아먹어. 이놈아. 에이,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종이오. 국세가 그게 얼마나 비용해. 다행히도. 응? 떠나고 있네, 그쵸? 아, 그까만 찾으면 완전 펜짝 튀는 거야. 아, 부모님이 이렇게 커서야 돼. 아... 난 된다, 우리 하나라는 뭐하는 거야? 쉽게 자다도 있을 수 있겠네. 아... 아... 아...